3 그런 상대전적 지나치지 아 내셔널리그에서 두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공격지향적인 선수이면 분명한데요 시원하게 가죠 받지 못합니다 남성빈에서 떴거든요 와 그렇습니다 아 윤지혁 나갔어요 어 2대3 2대3 와 윤지혁 맞습니다 와야되겠네요 반려동물 친화구장 스튜디오 팀입니다 3대5 윤지혁 낀 서브 아니면은 어떤 공격의 사용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아 이번에 놓쳤어 약간 창과 방패같은 느낌이에요 아 아 남성빈 한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아 나갔어요 5개 7 백핸드 스매쉬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 아 아 네 아 아 맥틱을 냅니다 서로 너무나 강한 볼들을 주고받으니까요 야 아 추격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을지 끊어낼 수 있을지 아 나갔 게임 포인트 10대8 1 1 2 2 2 3 윤주현이 윤주현이기도 하고 반면 남성빈은 팀의 연승 계속 이어 1 2 3 2 2 2 3 2 2 2 3 3 2 3 2 2 2 2 3 3 3 3 4 3 3 4 4 5 5 4 5 5 5 5 5 6 5 여기서 서브드점 윤주현 5 실력이 충분합니다 자 성공 5 5 5 무패 행진을 달리게 됩니다 스매쉬 다시한번 스매쉬 못했던 윤주현 그러나 힘을 다시 윤주현 바쁘다 시 5 5 5 6 6 6 7 7 7 7 7 8 7 8 8 8 9 11 11 11 12 12 12 12 13 13 14 12 12 13 13 15 15 고맙습니다.